쨔! 케찹이들아 안녕! 저희가 요즘 룩북을 자주 찍잖아요. 근데 댓글에 케찹이들이 찬양하는 디자이너 분이 한 명 있어요. 그 분한테 오늘 한 번 저희의 코디를 맡겨보려고 저희가 여기 모였죠?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쌈방울입니다. 쌈방울이요? 네 방울이요? 총 하나 둘 셋... 요즘 댓글 보셨어요? 난리 났죠? 정대로 패션해서 쩐다. 왜 근데 검은 옷만 입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 번 빡세히 좀 꾸며봤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는 캡처님 분들은 우연하실 거예요. 꾸몄는데 저 코디로 우리를 꾸며준다. 내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면 빨리 진행 바로 넣는다니까 바로 그러네. 근데 이런 거 얼른 넣는다니까. 바로 러네잇. 근데 얼굴이 너무 크다. 어떻게 해줄 건지 한 번 말해주시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그 뒷값 집으신다고. 내가 진짜 잘 입는다고. 내가 근데 살짝 손대주면 했는데 뭐야? 댓글 반응 어때요? 근데 그거 인정할게요? 폭발적이죠? 저도 인정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 한 번 입어보세요. 선택을 정해줄 테니까 이런 거 다 한 번 입어보시고 제가 교체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자 제가 상황 설정해드릴게요. 네. 남자친구랑 사귀기 시작이 일종일 됐어. 뭔가 오늘은 나의 귀여움에 빠져서 이 남자를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싶어. 얼굴로 갔는데요? 어? 귀여움을 오늘 패션으로 비벼보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패션 한 번 골라보세요. 오케이. 사유롭게 골라보세요. 저기 앞뒤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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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귀찮네 그거. 그러게. 되게 귀찮네. 아니요. 제가 지금은 말 안할게요. 네. 어떤 그지 같은 거 제가 골라서 그냥 말 안하고 있을게요. 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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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빠. 앙. 귀엽지? 근데 어디가 귀여운 거예요? 그냥 박현사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요. 이게 안 잠겨요. 아니. 이게 바지가 너무 작아서 안 잠기는 게 귀여운 포인트. 아니 바지야? 이거 바지인데 안 잠겨요. 이거 바지인데 안 잠겨요. 존나 귀엽다. 이렇게 다녀? 네. 그렇게 되잖아. 이게 바지라고. 이게 바지라고. 이게 바지라고. 나 아는 줄 알았어. 바지라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포인트 특징을 보여줘. 아니. 이게 말이 보여줬잖아. 다른 사람 갈게요. 네. 일단. 저는 귀엽지 않아요? 둘 다. 네. 이게 옷 묶은 사람 특징인데.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자. 이. 자켓도 포인트고. 이 자켓 너무 귀여워요. 안에 옷 되게 포인트가 많이 들어갔고. 이 귀걸이도 되게 포인트고. 네. 이 머리에 쓴 것도 포인트고. 네. 이런 걸 다 떼나 넣는다고 다 귀여운 게 아니야. 자. 또 같아요. 네. 잠깐만요. 포즈 좀 잡고 있을게요. 해주세요. 일단 저기. 80년대 여성동화라는 답지 아세요. 일단 귀여운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어를 잘 몰라요. 진짜요? 이게 옷 묶은 사람 특징인데.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귀여운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규제야. 야 니네 코디 잘한다. 아. 아. 쏘리. 브레스 유. 쏘리. 이게 포인트야. 보여? 이게 포인트야. 니요리? 그리고 센서 씨는. 제가 중간중간 반응에서 큐트를 많이 입혀봤는데. 평범한 큐트는 안 어울려요. 섹시 큐트. 섹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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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신발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신발은 어떨까. 신발은 이제 제가 빌려주시려는 부분입니다. 싹스 신어. 싹스. 오. 이거 신고. 오. 아. 미.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사실. 현서 옷은 조금 더 오버핏을 입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오버핏에다가 크로스백. 미스터 방울정. 저 근데 독립주사 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발이야. 이거 아니에요? 나 좀 길어서 그런데. 귀여운데? 캐주얼 큐티. 그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러블리 큐티. 러블리 큐티. 러블리 큐티. 포인트는 이제 머리와. 이 귀걸이. 이게 되게 문화잖아요. 이렇게. 색깔로 느낌을 준거고. 요걸로 이렇게 포인트. 오. 요게 큐티다. 응. 이게 큐티다. 큐티를 알아봤으니까 다음 뭐 알아봐야겠어요? 현서씨가 다시 입는거. 섹시요. 섹시. 섹시. 섹시 한번 봐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트윈 룩 입었어요. 패션은 여리가 없구나. 왜요? 이런 원피스 입는건 되게 여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약간 이렇게 파츠를 가는거지. 둘이 트윈 룩. 다행이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구선이 예쁜데? 아니 우리 되게. 이거 하나도 없이 딱 원피스 딱. 이거 하나만 줬잖아. 이게 최선이에요. 예쁜데? 어 예쁜데? 투머치 하지 않고? 옷이 예쁘긴 한데. 그래. 남자들이 생각하는 섹시는 이게 아닙니다. 아 진짜? 상상을 자극해야 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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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보여줬어. 아 그래? 디스 이즈트. 어? 왓팀 세? 이즈트? 디스 이즈트? 이즈트. 디스 이즈트. 이게 최선이에요. 이쁜데? 왜 이쁜데? 너무 다 보여줬어. 아 그래? 디스 이즈트. 남자들이 생각하는 섹시는 무엇이냐?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저 선생님. 도저히 몇 번에 알아뵈는 거예요? 도저히 몇 번에 알아뵈는 거예요? 도저히 몇 번에 알아뵈는 거예요? 최선서 씨는. 네. 많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 속살은. 왜죠? 오히려 이게. 아니요. 아니요.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오히려 몸이 약간. 네. 글래머러스하기 때문에. 어. 뭐해요 선생님. 이게 사실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섹시의 약간. 아 진짜 기본적인데. 예쁜 섹시 느낌. 막 버섯이 깊다고 섹시한 게 아니야? 육감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약간 느낌이. 음. 이거 마음에 들어요? 오. 사실 이게 엄청 실수로 해요. 지금 이게.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 속옷이 안에 다 보여요. 속옷인데. 응. 마음에 드는데. 괜찮은 거 같아. 야해요. 야한데 섹시한데 뭔가 절제되는 느낌이에요. 예쁘네.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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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뭐예요? 뭐예요? 청순. 어. 청순하면 저 아니에요? 청순은 진짜 저죠? 청순하면 저예요. 진짜 대명사에 안 어울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아. 청순.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기 넘어가고. 자 여기부터 얘기하자면. 네? 저 왜 넘어가요? 저 왜 넘어가요? 넘어갈라고요. 아 그냥 말 안 하려고요. 왜요? 아 머리. 그 청순하다 못해. 시간을 약간 역행해서. 알프스에서 영소 젖잔일 것 같은 느낌? 여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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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레. 아니 근데. 가슴이. 크다 보니까. 응. 볼륨감이 있다 그러세요. 아 맞아. 무슨 가슴이 크니까. 그런 고급적인 표현이 있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외국에다 달라고 하거든요. 아. 디스 이즈트.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네. 여기에. 폭 떨어지죠. 네. 너무 부해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청순하다고 해서. 긴 치마. 네. 입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짧으면서 청순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는 무슨 색으로 다 써요? 왜? 이거 되게 예뻐. 왜 예쁜 거야? 이거 진짜 예쁜 거야. 난 남색 있어 이거. 너 남색 있냐? 어. 더블로 입자. 어. 저거의 문제가 뭐예요?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 과하면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 주름으로. 응응. 그리고 색 배합이 너무 안 맞는데? 그러게 아이 크림색. 크림색에 분홍색에 팔 색깔 슈즈?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청순하다고 해서 긴 치마. 네. 입을 필요 없습니다. 짧으면서 충분히 청소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크림색에 분홍색에 팔 색깔 슈즈? 너무 안 맞아. 네. 우와 근데 진짜 예뻐. 완벽한 변신을 이뤘죠? 오 리얼. 이게 현순 씨 같은 경우에는 대덕 청순이 오히려 안 어울려요. 그 핀 드레스 같은 느낌 있죠. 네. 그런 게 안 어울려요. 그 가을에 버스 정류장에서 맨날 오던 남자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비련의 여주인 거죠? 비련의 그런 느낌이죠. 올까요? 네? 올까요? 그 남자? 이거 조그만해요? 그 다음은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이런 비슷한 게 없어. 이게 없는 게 없어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게 없구나. 나 같은 거 좀 더.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진짜 강력해 지금. 없는 게 예쁘긴 하다. 아니 근데 이거 나 배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느낌. 그치? 크림과 이 크림 색깔. 어 크림 색깔. 배색이 얼추 맞았네. 트위는 느낌이야. 트위는 느낌이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깜빡 죽는 오피스룩. 오피스 섹시.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옷색. 네. 옷색으로 한번 입어보세요. 오케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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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출근 룩. 좀 웃기려고. 아니 아니 진짜 진작이 했는데요? 이거 나 진작이 했는데.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3호씩 할 것 같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알겠어요. 이것이. 섹시 오피스룩. 쇠그룩. 만약 핫도그가 이러고 출근한다. 안녕하세요 크지 씨. 이렇게 인사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난 뭔가 좀 너를 좀 더. 존중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미안해. 손으로 존중 안 했는데. 나이킹 뭐. 어? 존중 없지. 둘이 이러고 커피를 먹으러 간다. 누가 봐도. 아 저거 성공한 직장인들이구나. 골드. 골드. 골드우먼. 뭐라 하지? 골드미스. 골드미스. 저 결혼 못하는 여자랑. 아니야 아니야. 골드우먼. 그거 뭐라고 하려나. 허리워먼. 저기 패션이랑 쌍방울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네. 포인트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아 네네. 오케이. 3색 원리. 색을 너무 많이 넣지 마라. 이것만 배워가시면은.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 네. 무슨 소리 안 듣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복습하시고. 네. 오늘 예보 대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울 방울 쌍방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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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